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만화 카툰을 좀 잘 그리는 그 윤수인 씨 뉴델리 신문에 최근에 이제 6월 19일 날 제목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작은 재미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조국 씨 이재명 씨 문재인 씨가 이렇게 다 갖고 노는 거죠.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이 방망이를 들고 야호 야호 킥킥킥 여기 이제 아니 언제 할 건데 그거 하라고 당신 뽑아줬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보면 볼수록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올렸네요. 한 분께서 다른 모든 뉴스 매체보다도 윤수인 만화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세상 돌아오는 것을 다 보입니다. 저는 뉴델리 신문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뉴대툰을 보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준식 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타협할 수 없는 거를 타협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걸 타협하는 사람인 거죠.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타협하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하지 않아 일도 서슴치 않은 겁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본인에게 필요하면 본인에게 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반드시 뭡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죠. 본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이 카툰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방망이를 못 쓸 겁니다. 그것이 본인 퇴임 이후에 본인이 임기를 보장받고 본인 퇴임 이후에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책임감 자체를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뭡니까 죄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죄도 있는 죄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필요하면 죄를 만드는 걸 봤고 선거 문제를 보면서 뭡니까 있는 죄도 다 덮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사건도 만들어서 이번에 의료 문제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서인 작가의 이름이 이 글은 윤 작가가 보는 시각에서 그렸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만화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나 윤 대통령의 특성을 한 번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냥 축적되어 있는 여러분들 언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전자와 같은 거죠. 변화되기가 힘든 거죠. 여기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사고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불확실함하고 이러면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고, 사건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고, 사건에서 모두 다 불확실성을 이러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확실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확실함은 없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천부가 다 뭐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지면 천부가 다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죠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대 차 보호법인가 해가 뭡니까 저거다 여러분들이 경영자들이 다 감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함과 동전의 양변관계고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힘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의 규모나 영역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화 길을 가는 거죠. 국가의 예산이 커지고 인력이 커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식에 그런 겁니다. 사건 사고가 터져도 다 특별법 만들어 가게 뭡니까 국가가 책임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 자리도 많이 만들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과 이런 조세 준조세를 거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의 역동성은 점점 깔아앉겠죠. 그리고 생산계층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런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뭡니까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짜내야 되는 겁니다. 연서인 작가의 글들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죠. 해병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의 죽음은 사건 사고고 현장의 진두지휘에 있던 지휘관이 조금 안전 여러분들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반에게 책임을 가야 되는 거죠. 현장의 지휘야. 그러나 그것이 다 대통령까지 여러분들 다 연결됩니다.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겠죠. 전부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건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의 불확실함과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 국과 권력이 비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톱뉴스입니다. 작년에 상속세의 과세가 2만 명에서 3년 사이의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세금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국 떠납니다. 부자들 탈출 럿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경제 두 번째 많이 읽은 기사네요. 한국 떠납니다. 올해 부자 순유출 1200명으로 4명 부자들 탈출 럿이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잘 나가라 이놈들아 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총 67개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 가지고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67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악담을 퍼벗더구먼요.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부자 탈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인적인 세금이 한몫하고 있을 겁니다. 세금 줄이자고 하면 부자 감실하며 선동질하는 정치조직이 있는 한 어렵겠지만 특히 상속세는 좀 내려줘야 됩니다. 소득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이 길게 썼습니다. 시장에서 마찰적 비용이 커지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에 의한 시장조절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이분께서는 마찰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거래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거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요즘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래하고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인적인 취득세를 인상해서 거래비용이 엄청 커져서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있고 주식시장은 검투세라는 덧도 보지 못한 억지과시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살인적 상속세, 정려세 부가와 악명높은 건별로 20년 전 기준 잣대를 들이내며 갈치 수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웬만한 투자이익은 종합소득세 산입하에 뜯어가는 종합소득합산세, 작은 손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은 투자 손실은 송금산입으로 인정하지 않은 위헌적 부당한 과세법규정 등등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닭과 오리를 잘 키워 잘 살찌워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채택할 생각이 없고 닭과 오리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무지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연결되냐 약탈하는 겁니다. 생산계층을 추세가 여러분 쫙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카툰을 보면서 이 카툰이 이야기하는 이런 만화가 이야기하는 거가 더 큰 정부 더 많은 책임 누가 지불할 건데 개인 책임보다 공동 책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책임을 뜯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낫는 결과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점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서 그게 연결이 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활동 무대를 펼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막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유능하니 무능하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계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뭐죠 모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약탈 수준의 이름들 세금과 조세와 준조세를 먹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그냥 예고편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사회주의 비슷한 체제가 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개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반응을 합니다.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든지 본인이 그냥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사업 세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일이 우리가 설비를 이렇게 증가시게 되면 경쟁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란 문제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경우로 대개 사업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액션하고 여러분 리액션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거든요. 관리들이나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그냥 강행을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다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런 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책의 집행 대상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이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나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이런 별 볼일 없으니까 이런 뭡니까 돈이 인민을 가는 겁니다. 그게 리액션이거든 리액션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수십 년 정도 집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짓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속성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액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습니까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죠 그냥 미국 주식을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보고 깨우침이 없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여름 방송 나왔지 않습니까 간호사를 그만두는 게 머리 순서라는 거 아닙니까 한 분 말씀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미국 간호사 공부 이러면 나갈 국민화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는 겁니다. 나라를 이런 풍요롭게 하는 것이 거래 비용을 줄여줘야 하잖아요. 거래 비용을 줄여가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져야 될 건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먹을 생각만 하니까 거래 비용을 자꾸 올리니까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우둔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거래 비용을 올리면 그냥 거래 비용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속세 정렬시가 여러분들 무재비가 높으면 그냥 바보처럼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얻어묻는 백성 외에는 5만 가지 세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정렬시와 상속자로 결국 전부 탈탈 털리는데 부자면 당연히 탈출하죠. 국민 수준이 딱 저런 걸 어쩌겠습니까 부자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별별 일을 다 보겠죠. 짐이 곧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